참사대위, 강린대협특계 싸이코를 선물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포스코건설 브랜드데이를 맞아 특별한 10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0축 전에 우리 전인화이키드의 공식 스폰서인 감사한 동행을 함께하고 있는 포스코건설 전망판을 통해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우리 서영진 포스코건설 브랜드데이에 나가 계십니다. 오늘 인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인천의 파이팅 인천에 한 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파이팅! 파이팅! 조심해! 기술과 함께 승리의 10축을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 번 우리 포스코건설 서영진 불터리 감사드리고요. 인천 브랜드데이 포스코건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천 룰색 Gender 파이팅! 파이팅! 원, 원,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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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Q&A